이 분 누구세요? 이 분을 모르냐고? 이 분 누군데? MZ 세대였냐고요? 아 당연하죠 여러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저는 MZ 중에서도 M6Z?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MZ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출생 연도를 적어주세요 1996년 1996년생이죠 아 이 분 알지? 민호이 님이지 민호이 님 그.. 나 이 분 알아 근데 이 분 캐릭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오징어 게임이잖아 오징어 게임에서 너 제주도 가고 싶다며 너가 가라 제주도 이러면서 이제 대신 죽잖아 아 이 분 이름 뭐였지? 나 까먹었어 아아악! 침 아저씨다! 침착맨 우리들의 친구 우리 우리 침착맨 제가 침착맨 님 그.. 삼국지 들으면서 맨날 잤거든요 리얼 대국민 ASMR이라고 할 수 있대 침착맨 이 분 누구세요? 이 분을 모르냐고? 이 분 누군데? 이 분이 페이커야? 그냥 몰랐으니까 나는 뭘.. 몰랐으니까 침착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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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라시스 한 마디만 더 해라고 했다 한 마디 한호열 한호열 상병님 아 맞아 이 분이야 이 분은 누구지? 외국 분야 아니 너네 이걸 다 안다고? 이 분은 누구세요? 한 밥마늘의 펀 이 분의 이름 뭐예요? 루이비도 아 주펄이라고? 지랄하지마 아니 무슨 주펄이야 두펄님은 나도 알아! 아 이분이 비오야? 알았는데 몰랐다. 잔망 루피! 잔망 루피 x2 나 알아 잔망 루피. 오히려 좋아. 나의 가운 오히려 좋아. 쿠쿠루빙뽕! 쿠쿠루빙뽕. 어쩔티비 저 어쩔티비 어쩔티비. 아 잔망 루피 아니라고? 그냥 루피라고? 알잘딱발쌤. 너무 이지하다 이지해. 머선 1위구. 아 이거 1위구로 하면 하여자도 1위구. 맞죠 맞죠. 어쩔티비죠. 낚길뻔했죠. 화냈을 때 하는 표현. 킹받네. 킹콩 킹받네. 2천원 비싸지. 왜냐? 순살됐다. 뼈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. 나 리얼 너무 이지해 이거 어떡하냐 얘들아. 에이치워. 사랑해 사랑해.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. 사랑해. 억텐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억텐. 억지텐션. 유튜브. 유튜브 각 뽑을 때 하는 거요. 억지텐션. 당신의 MBTI를 적으시오. 커플만 조금 이분. 욱 presidente. 근데 이렇게 하면 오답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. ENFP. 제출. 점수보기. 타라아아악. 맞았죠? 틀렸죠? 맞았죠? 틀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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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한우열 병장님 아니었어? 아 본명이.. 본명이 달랐구나. 나 이분은 진짜 처음봐요. 이분은 진짜 처음봐요. 와 잘생기셨네. 이분도 처음봐요. 이분은 이제 노래로만 알고 있었어요. 와 얘들아 나 진짜.. 이 정도면 MZ세대 아니냐? 아니 내가 왜 65점이야? 밑에 거 다 맞췄는데.. 티모시살라메? 티모시살라메가 이.. 누군데? 이 사람이요? 아 이.. 이 사람? 아 나 궁금하니까 약간 영상보내서 한 번 보내볼게요. 아니 뭐 잘생겨서가 아니라 진짜 그냥 궁금해서 누군지. 아 왜 티모시 안 보여줘 티모시! 짜잔! 와우! 아 왜 이렇게 짧아? 야 너 좀 초 시간대 잘못 보낸 것 같아. 아니.. 아 잠시만요. 이렇게 치료가 다 되었다. 아 그.. 내리.. 표정.. 자bol이 잘.. 그나마 무선에.. 그렇게 해주는 کو..